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범 9장 2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범 9장 2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지 못함이도나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독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면 저 사람은 저주받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교회에서 특히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보면 누가 뭐 일이 잘못돼서 문제를 당해 실패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저 사람은 저주받은 거 아니야? 뭘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은 참 많이 합니다. 그럼 실패는 저주가 아닙니다. 진정한 저주는 뭐냐? 실패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은 것이 그게 저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언제나 저주 속에 있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저주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들도 만약에 우리의 실패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저주를 맛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성공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되고 실패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되고 우리가 숨쉬는 하루하루 그리스도가 발견되야만이 우리는 저주에서 참된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계속 발견하지 못한다면 알게 모르게 저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오직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가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얼마나 변화되셨냐. 옷이 이거는 빨래해서 깨끗하게 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오직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3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알고 계시죠. 창세기 3장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도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창세기 3장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를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알고 있으면 큰일 난다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세기 3장은 뭐냐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언약을 선택하지 못한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는 길에 결정적인 순간에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딱 잡아야 되는데 이거 못 잡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내가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것이 그게 창세기 3장이라 이게 안 되니까 언약을 선택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신앙을 선택하는 겁니다. 언약을 선택하지 못하니까 죄를 선택합니다. 언약을 선택하지 못하고 마귀를 선택한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라 많은 사람들이 얘 참 잘하고 있어. 우린 참 잘하고 있어. 저 사람 참 못하고 있어. 이렇게 기준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언약이냐 아니냐는 거죠. 언약 붙잡았냐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있냐는 겁니다. 정말 지금 언약적인 삶이냐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오직은 뭐냐 창세기 3장입니다. 그 창세기 3장에서 나온 성공을 붙잡고 있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자기들의 오직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돈 벌고 하는 모든 일을 가족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누구는 그럽니다. 친구. 저도 한때는 친구가 다 했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동감할 부분인 겁니다. 특히 남자들은요. 친구가 다 합니다. 친구 때문에 가족도 뭐 가족 뭐 한다 그러면 내버려 두고 친구 따라 다 하는 너무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오직이 뭐냐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사상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딱 그거 여기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 저의 모습을 과거를 쭉 보면서 뭘 느끼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저의 오직이 뭐였냐 그냥 노는 거였어요. 노는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열심히 노는 거였어요. 좀 놀다가 정신이 조금 나다 보니까 친구가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만 하면 친구 뭐 가족이 뭐 한다 해도 친구 고등학교 때 거의 뭐 친구만 뛰쳐나가고 다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 제가 이렇게 쭉 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느낀 것이 언제나 세상의 오직을 붙잡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시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나만의 오직을 하나님이요.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시는 겁니다. 제가 그랬을 때는 놀고 운동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제가 정말 초등학교 때는 육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닥 다 학교에서 막 육상 한 번 시디 꽂히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오직 육상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봅니까 갑자기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육상 학교에 육상팀에 있었는데 그만둔다니까 선생이 계속 와서 해야 된다고 안 한다고 도망가는데 학교 정문에 보초를 세워가지고 저를 붙잡는 거예요. 뭐 그런 선생이 다 있습니까 학생이 싫다는데 얼마나 도망다녔는지 몰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원래 단거리 선수입니다. 짧은 거리 뛰는 사람 100미터 뛰는 장거리 뛰는 나이 많은 형을 딱 붙여가지고 제발 도망가면 쫓아오게 하는 거예요. 못 이깁니다. 순간 뛰쳐가는데 계속 따라와 이렇게 이걸 정말 몇 달을 한 거예요. 하루는 교장 선생님 불러가지고 계속 육상을 하라고 아니 왜 교장이 날 불러서 하랍니까 하기 싫은데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육상에 육상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친구가 너무 좋은데 어느 날 생각에 야 이거 친구들 남자들이 의리가 없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지들 상황이 바뀌면 그만둬버리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였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친구도 아니구나 제가 자라오면서 제가 좋아하고 소화하겠다 막 이런 것들 자라오면서 저는 그래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 지내보니까 뭐냐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달합방을 만나서 이 복음을 딱 듣고 나니까 야 이게 전도선거가 다구나 그래서 말씀 듣고 전도하러 열심히 다닌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던 그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오직 여러분 하나님이요 반드시 가져가십니다. 왜냐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3장은 그걸 뺏어가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언약을 놓치고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낸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걸 뺏어가는 겁니다. 자기들의 사상 속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친구 속에 자기들이 이루고 싶은 그 성공 속에 자기들이 지키고 싶은 그 가족 이걸 통해서요 가장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언약을 뺏어갑니다. 하나님의 그 오직을 뺏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오직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거는 종교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오직은 종교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배경을 보십시오. 그 시대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딱 와서 모든 권한을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노예와 포로와 속국의 시대를 쭉 거쳐온 거예요. 이 속에서 자기들이 살아남아야 될 오직을 발견한 겁니다. 이 민족적 배경을 보십시오. 그러니 그 이스라엘 민족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바뀌어져서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다 온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사실상 하나님을 절대 바라볼 수 없는 종교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다 붙잡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잘못된 시대와 잘못된 민족 잘못해석된 그 민족의 시대의 배경을 이것으로 말미야마 딱 하나님만 언양만 못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또 베드로는 뭡니까 현실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뭡니까 예수님 쫓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 쫓아가서 자기는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를 쫓아가니까 알고 봤더니만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지적 그리스도 였던 거예요. 나를 위한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한 그리스도 아닌 겁니다. 베드로는 잘못된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가정의 배경 자라난 배경입니다.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보고 가정에서의 그 많은 배경을 가지고 종교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늘 집에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그리스도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뭡니까 굉장히 율법주의의 뿌리를 가지고 자라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종교의 뿌리를 가지고 자라난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비슷하게 듣긴 했는데 진정 복음이 아닌 다른 걸 붙잡고 다른 걸 듣고 자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나름대로 해야 될 것을 챙겨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알고 보니까 뭐냐 자기들의 현실의 배경을 넘어서지 못 하는 거예요. 가정이 그러죠. 자라난 배경이 그렇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뭡니까 전부다 비슷한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진짜 복음이 아닌 거예요. 바라방이 왔더니만 오직 복음 하는데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상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가난을 딱 여러분들이 가난 속에 있으면 가난을 벗어나려고 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루에 하루에 한 끼도 간신히 먹는다.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이 뭐합니까. 열심히 일하잖아요. 차라리 목마르면 뭐합니까. 물 마시잖아요. 목마른데 언젠가 갈증이 사라지겠지. 물 안 마시고 한번 살아보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별을 실패하면 아무 관광이 없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데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말씀 안 들리고요. 한 달 1년 10년 20년 평생을 살아옵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육신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밝아 있는데 영적인 부분에는 너무나 어두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인 겁니다. 그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종교의 배경이 뭐냐. 바로 이거 있습니다. 시대적 민족적 그리고 현실 이런 많은 배경 속에 늘 교회 속에 있는 것 같고 늘 신앙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만큼 딱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못 벗어낸 이게 종교라는 걸 모릅니다. 진정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사드랑 메삭 아베누고가 딱 우상에 맞뜨낸 겁니다. 너부간 내사랑이 너 여기 우상에 절하면 내가 살려줄게. 안 하면 죽인다.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 내가 살아남아야지. 야 그거 절하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살아남아야지. 많은 사람들은 절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겁니다. 사드랑 메삭 아베누고 뭐였습니까? 야 그건 못한다. 우리가. 우상에 절하는 것만큼은 내가 못한다. 차라리 죽지. 두 번 다시 이런 질문을 나에게 우리에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물속에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연히 우리는 죽음을 선택하지. 이게 하나님의 오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오직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상 타협을 안 하는 거죠. 영적인 부분에서는 타협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오직을 한번 이번 주에는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마실 때까지 또 오칭교도 하고 우리 하늘 예배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 주일을 보내고 일주일을 계속 보내면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는 무엇이냐. 우리가 자라난 배경 지금 있는 현실의 배경을 여러분 그거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미 많은 것이 각인되어 있다. 오늘의 현실은 과거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를 쉽게 벗어버리기가 어렵다니까요. 그 쉽게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오직을 발견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직. 너무나 말씀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오직 결론으로 8절 말씀 보면 이릅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라. 이게 하나님의 오직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예수님께서요. 학자들이 이거는 뭐 어떤 특별한 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변화되어가지고 너무 환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만 있으면 덜 놀랄 텐데 거기에 엘리아도 나오고 모세도 나타나. 그러나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흥분이 돼서 라비어 그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라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여 부릅니다. 그런데 라비어 당황했어요. 흥분하고 당황하니까 진짜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두렵고 당황하면서 라비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 같이 여기 있는 게 너무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상관없이 지금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현실 가운데 부딪힙니다. 많은 상황 가운데 부딪혔는데 뭐냐. 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다 나를 만족시키는 그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은데요 우리.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죠. 우리가 초막 셋을 짓대. 사실 유대의 관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귀중한 손님이 오면 자기들이 원래 지내는 그 집이 아닌 다른 집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는 손님을 모십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생각에는 집이 굉장히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귀중한 손님 엘리아도 오고 모세도 오고 주님도 계시니까 내가 초막 셋을 짓겠다. 초막 원래 넷을 지어야 되거든요.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자기는 원래 살고 있는 거라 베드로가. 그래서 이 손님을 모시기 위해 초막 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 셋을 짓대.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아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아무 하자도 없습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귀한 손님을 맞이해서 그 귀한 손님을 위해 초막을 짓고 우리 같이 있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나서 식사하고 놀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디 여행 갔다 오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는 밤새서 드라마를 보고 싶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사실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랩던티디를 게임 좋아해서 게임 하고 사실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게 다 분해나 혹시 놀으면 어떡하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 아무 문제 없는 이야기라니까요. 오늘 지금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은 아무 문제가 없는 고백입니다. 초막 셋을 짓고 같이 삽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능력을 상징하는 엘리야,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그렇죠? 그는 뭡니까? 자기네를 속국에서 구원할 그 정치적 메시야, 그리스도, 예수 같이 살자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지.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 성공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는 거. 아니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성공 속에 그리스도를 놓쳤다는 겁니다.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외우고 오직 예수 다 외치는데 사실상 그 예수를 못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를 놓친 오직이었다. 현실에 제한되어 있는 그 오직이었다 말이에요. 나의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가 아닌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돼버린 겁니다. 그 오직이 된 거였어요. 저는 바리새인들이 오직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오직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다 추정한 겁니다. 단 손톱만큼도 아니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알았더라면 돌아섰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신자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어떤 부분에서만큼 우리가 정말 오직 여우와 오직 그리스도 그런데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 오직 그리스도 외치는데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바리새인들 보면 악하다는 게 아니라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평생을 말씀 따라 산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평생을 구르고 산 거예요. 뭐 하지 않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묶여 산 겁니다. 사실상 참 자유를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뭡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여기에 묶여서 자기도 모르게 남들을 비판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될수록 사람들이 뭡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자꾸 율법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럼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하는데 뭐 율법적입니까 제 맘대로 사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막 발버둥 치다 보니까 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거 꼭 해야 돼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강조 속에 그리스도를 놓쳐버린다 행위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를 바라보기 위해서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이겁니다. 주를 바라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했냐 안 했냐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어로 그러잖아요 Lost in translation이라고 했죠 뭔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주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 행위 가운데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 놓친 겁니다 그 속에 베드로. 베드로는 나은 줄 알았죠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난 바리새인 것 같지 않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뭡니까 더 심한 착각을 한 겁니다 가장 옆에 있으면서 가장 그리스도를 몰라대요 신앙 생활하면서 가장 언약을 놓치는 겁니다 오직 예수 하면서 가장 언약 없이 사는 거예요 보금보금 하면서 진짜 보금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다 하나님의 오직은 뭐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부 말씀입니다 막 초막을 짓고 같이 살자 막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만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이 와서 이걸 덮어버리는 겁니다 뭡니까 자꾸 눈에 보여서 딴 얘기하고 딴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요 그걸 못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러죠 그러고 나서 문득 둘러보니 구름이 덮여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음성만 들려 그러고 나서 문득 이렇게 돌아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답인 겁니다 전에 보였던 것들이 안 보여야 됩니다 제가 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전에 운동, 친구, 여러 가지 다 그게 가장 소중하고 그걸 지키려고 했는데 이 진짜 복음을 딱 듣고 나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야 이거 복음 전해야겠다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사실 그래서 뭐 장신없이 다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여러분 전에 보이는 것들이 안 보여야 됩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성공 내가 쫓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 안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보이면 예수 따라가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게 저번 주 영화에 뵐 때 제가 안타깝게 하려는 얘기였죠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부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부인합니까 말씀이 없는데 언약이 없는데 어떻게 부인합니까 내 자신을 부인할 만큼 확실한 언약이 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했다는 증거로 내 앞에 있는 십자가를 지게 되어진다 사람들은 십자가 안 지죠 안 집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 보고 지라고 하지 자기는 잘 안 집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러면 날 따라오려면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자기 부인을 안 해 아무리 말씀을 줘도 이해를 못 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니까 그러지 말라 그래 그는 예수님이 그럽니다 야 너 부인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니들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뭡니까 병 낫기 위해서죠 그러니 병이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쫓아온단 말이에요 자기의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문제가 해결됐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안 쫓아온단 말이에요 더 이상 예수를 쫓아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포도주라 나를 먹고 마셔야만 너희들이 살 것이다 이러니 사람도 그럽니다 뭔 소리야지 이거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다 떠났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쫓아온 게 아니라 그저 내 문제 해결을 위해 쫓아온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상한 소리 하니까 어이 뭐야 가버립니다 사람들이 우리 그렇게 신랑생활 하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 교회에 나왔는데 어이 괜찮은데 어 이상한 소리 하네 어 계속 이상한 소리 하네 어이 더 이상 쫓아가진 않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그거였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는 하나님 이해가 안 돼 그게 뭡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걸 버립니다 이런 말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성경에 말세 얘기를 하시는데 말세가 뭐겠습니까 마지막 때 아닙니까 마태부문 24장에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세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부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많은 생각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 우리에게 증거로 보이십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나 죽고 싶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라 안 하고 싶은데 말씀을 들으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몇 프로의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을까 참 어렵지 않을까요 성경 우리 일곱 랩런트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랬다고 말입니다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간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랑 마음 맞고 마음 안 맞고가 아니라 딱 하나님이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오직입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딱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과 친구들과 어울리고 막 어느 날 실패했는데 문득 돌아보니까 주의 아무도 없어요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실패를 통해 주의를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뭡니까 내 주위에 있었던 놈들 저놈들 거기에 분함 속에서요 이걸 또 참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못 보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 이게 발견이 되는다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성공해도 실패해도 우리밖에 모릅니다 성공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실패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언약을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모든 게 잘 돌아가면 잘 되고 있어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 생각대로 모든 게 안 돌아가고 힘들면 짜증내고요 이걸 방해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그저 싫습니다 여기에 누가 말하면 말하는 그 사람도 싫고 교회도 싫고 누구든 다 싫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무슨 얘기입니까 악령의 얘기는 너무 잘 듣는데 성령의 얘기는 안 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말은 너무 귀에 솔솔 들어오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걸 똑같이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오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오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거 놓치고 산다고 말해요 이걸 놓치니까 많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베드로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살자 늘 그려왔다니까요 이게 문화가 그랬고 풍습이 그런 겁니다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꾸지 않은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랩런트 랩런트 하냐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바뀌어지는 그 모습 속에 그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자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자라나면서 뭡니까 우리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다락방 초창기 때 좀 그래 초창기는 아니지만 접해서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전도운동가 사실 저도 이걸 좀 봤거든요 지금 보면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숨운동을 일으켜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는 걸 좀 봤거든요 조금 본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전도운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식어지는 것 같고 지금 올라오는 후대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겁니다 왜 영혼구원이고 왜 전도와 성교해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락방 교회 온다니까 자기는 뭐 다락방 다락방이 뭔지도 몰라 다락방 교회 뭔지도 몰라 그냥 와가지고 이러고 어느 학교 가서 뭐 어느 교회 다냐 어느 교회 다냐는데 어 다락방이네 어 이상한 눈으로 보니까요 애들이 와서 애들이 나보고 이상하다 그런다고 지금 이런 시대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이 답을 우리가 놓치면 큰일 난다니까요 말숨운동이 내 삶 속에 이런 아이랍니다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다면 큰일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오직이 없는지도 몰라요 모든 일을 감당하고 말하자면 이걸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성경이 얘기한 그대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오직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오직이 없는데 뭘 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가슴이 없으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불신자와 같은 자기의 오직을 쫓아가고요 베드로와 같이 종교적인 오직을 쫓아가는 겁니다 설령 못 쫓아간다 할지라도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언약적인 선택이 뭔지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시대가 와서 이런 모르는 시대가 왔다면 우리 후대에게 뭘 전달해 주겠냐는 거예요 제가 80년대 미국 가서 고등학교 대학교 지내면서 뭘 봤냐면요 야 어떻게 꼭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가면서 다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잘 믿는다는 애들이요 대부분 다 대학교 가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왜 이러지? 그 답 없이 저는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막 답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다른 방통에 보금 깨닫구나 이거 보금 말하자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오직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발견이 안 된 겁니다 순수한 마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해봐 이 마음은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 순수한 중심이 뭐가 됩니까? 종교가 되어버려요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하나님의 오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이 답입니다 7절이 마침 구름이 와서 저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무도 예수님이 하는 말을 안 들어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시는데 아무도 듣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고난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 따라갈 수도 없어 체험도 못해 어떻게 살아남겠냐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오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의 바탕을 둔 종교의 바탕을 둔 나를 어떻게 바꾸겠냐는 말이에요 이걸 바꿀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이걸 바꿀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니까 그 내 아들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말 듣기 위해 여기 나오셨습니까? 맨날 소리 반지고 인상 쓰고 누구의 말을 들으러 왔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강단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나의 오직 예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오직은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직은 뭐냐 니들 오직 예수하라고 말이에요 오직 예수하라 그럼 이 오직 예수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직 예수는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나를 구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많은 육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있지만 영적으로 나를 도우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고 이만한 저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밤낮 어둠가운데로 끌고 가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하는 오직 예수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도성전이라고 말이에요 전도성전을 못 깨달았다면 사실상 오직 예수를 못 깨달은 겁니다 공부를 전도위에서 못한다? 그럼 오직 예수는 못 깨달은 겁니다 내가 돈을 벌고 사업을 알고 일을 하는데 전도성전을 못 깨달았다 하면 여러분 사실 오직 예수는 못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것처럼 그런 잘못된 티를 내서는 안 됩니다 못 깨달은 겁니다 왜냐?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이것이 가슴에 붙은 게 뭡니까? 돈을 벌어 어떻게든지 모든 경제를 전도와 선결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랩런티디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영혼 살리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라 못하라 얘기가 아닌 겁니다 모든 일에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일이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게 전도와 선결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들의 오직을 위해서 불신자들처럼 그러니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이나 하고 얼마나 하도 걱정을 했으면 예수님이 그러십니까? 야 입을 거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네요 발견이 안 되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조금 더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걱정하는 순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흑암이요? 쓰나미처럼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미래를 걱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평생 돈 걱정하고 살아야 돼요 평생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염려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관해야 됩니다 언약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심을 체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새벽 기도 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시편 얘기하면서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을 이끌고 이사를 쳐들어왔는데 아사베 자손이 시를 쓰면서 그런 겁니다 나는 여어를 찬송할 것이다 절대 불가능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절대 불가능 앞에서 사람들은 뭐합니까? 두렵고 떨리고 평생 배운 세상 그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다 보입니다 우린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저번 주에 우리 학업 캠프 다 끝났습니다 솔직한 제 마음이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학교 빨리 좀 차리지 않겠냐 아니면 학교를 차리지 않더라도 우리 랩런치들이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회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이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걸 하려니 부모가 못 깨달으면 절대 못합니다 못 깨달은 부모들이 애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오직 예수만 외치면 되는 줄 알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찬양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심겨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살 수 있다면 최고입니다 최고 그런데 사실 많은 부모들이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 못하거든요 어렵습니다 이거 아이들하고 하루 같이 앉아서 예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이냐 우리가 이 고민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 안 합니까 무슬람들은 매일매일 자기 모스크에 모여가지고 매일 기도합니다 미쳤다니까요 귀신 성기면서 매일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하고 한 번씩 꽉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저의 불신앙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시간장에서 모여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누가 나오겠습니까 누가 쫙 떨어져 있는데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기도합니까 아마 그 시간에 그냥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다 이런 생각이지 기도도 잘 안 하지만 이러고 있다 놀랍습니다 무슬람들이 지금 세상을 정복하는 거 그냥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기도할 수 있다면 오직 예수의 전도와 성조를 깨닫고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다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딱 붙잡고 계속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직은 무엇이냐 내가 그 하나님의 오직을 가슴에 담고 있냐 이걸 담아야 됩니다 이걸 담고 공부를 해야죠 이걸 담고 일을 해야죠 이걸 담고 우리 후대를 키워야죠 이거 없는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들 뭔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걸 뺏어갑니다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깨닫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가져가시라고 우리 교회 속에 있는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뺏겨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복음 하나님이 오직 발견하는 것이 다 복음 없는 경제 하나님 다 뺏어가시옵소서 복음 없는 우리의 삶 하나님 다 가져가시옵소서 그래서 다 뺏긴 그 상황에서 오직 복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복음 없는 나의 생각 하나님 다 가져가시옵소서 끊임없는 문제 속에 내가 복음 아닌 하나님의 오직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아 하나님의 오직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걸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전하기를 원당하신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거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걸 위해 우리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걸 위해 우리 복음을 허락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듣게 하시고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회복하신 준비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지 하나님의 오직으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참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듭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오직이 아닌 나만의 오직이 아닌 하나님의 오직이 우리의 가슴에 담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언약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언약이 아닌 모든 것들이 발견되어져 언약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참된 성냥의 역사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